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동물, 하지만 귀엽지 않았다면 멸종했을지도 모를 알 수 없는 동물,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중 하나인 고양이에 대한 화학입니다. 삽화나 만화 등 여러 매체에서는 고양이가 물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듯 싶은데요. 교활한 고양이 혹은 똑똑한 고양이라는 의미의 펠리스 카투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고양이들은 왜 물고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어떤 화학적 원리가 숨어있을까요? 고양이는 대표적인 사막에서 진화한 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초기 서아프리카 야생 고양이는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 불리며 모습에서부터 집고양이와 매우 큰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사막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수분을 절약하기 위해 땀샘이 매우 적습니다. 털로 뒤덮인 피부 면적에서는 땀샘이 없어 땀을 흘리지 못합니다. 또한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변을 아주 높은 농도로 농축해서 배설합니다. 고양이의 소변이나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물고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물고기 중 특히 고양이는 참치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참치나 다랑어는 꽤나 큰 물고기인 만큼 고양이가 사냥해서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고양이나 길고양이들은 여러 먹이 중 참치캔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고양이 간식 역시 참치로 제조된 것이 많습니다. 사막에서 진화했다면 참치를 먹어본 적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큰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고양이는 역사적으로 이집트 시대의 그림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거닐며 놀거나 사냥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진화와 이동을 이어갔기에 이집트 지역에 머무르던 것 역시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그림 속에 물고기를 먹고 있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과거부터 물고기를 특히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 신기하죠. 고양이가 특별한 맛을 느끼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과거의 이론처럼 부위에 따라 다른 맛을 구분해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분포하는 수용체의 양에 따라 특히 강하게 느끼는 맛들이 있습니다. 혀에서 맛을 느끼는 수용체를 구분한다면 단맛의 경우 타스1R2와 타스1R3가 작용합니다. 이 둘은 결합되어 동시에 작용하며 이 합체 형태를 이루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맛의 매력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감칠맛은 타스1R1과 타스1R3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 외에도 쓴맛은 25타스2RS, 짠맛은 ENAC, 신맛은 PKD2L1이라는 수용체들이 작용합니다. 고양이의 맛 수용체에 대한 연구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예를 들어 타스1R2의 경우 설탕이나 아스파탐, 사카린, 네오탄과 같은 단맛 분자를 인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는 타스1R2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설탕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감칠맛은 어떨까요? 고양이 혀에 타스1R3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짝을 이뤄야 하는 감칠맛 수용체의 타스1R1의 존재는 불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수용체가 분포할지 여부를 유전정보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맛과 관련된 타스1R2와 타스1R3의 유전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로부터 사람과 고양이의 수용체 단백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맛과 감칠맛 모두에 작용하는 타스1R3는 사람과 고양이 모두 동일하게 분포합니다. 하지만 단맛 이합체인 타스1R2는 사람과 달리 고양이에게서는 부분적인 단백질 정보 결손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단맛의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수용체의 분포 또한 관련 아미노산의 의미를 갖는 센스 그리고 수용체의 상보적인 엔타이센스를 처리했을 때 확인됩니다. 위의 조직 이미지에서처럼 타스1R3의 경우 상보적 물질에 의해 위치가 확인되지만 아래의 조직 이미지에서는 타스1R2의 분포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전정보부터 실제 발현된 수용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맛을 느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단맛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니 드러나지 않았던 감칠맛에 대한 비밀을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혀에서 검체를 수집해 타스1R1의 발현 여부를 유전정보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로부터 지놈 DNA와 용상유두에 타스1R1 수용체가 분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미각과 무관한 혀 상피나 다른 조직들에서는 타스1R1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동물종에 따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초식과 육식, 잡식에 따라 분포 경향성이 차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170번과 302번 그리고 379번 아미노산 위치에 대해 호모사피엔스는 알라닌 알라닌 라이신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중성 혹은 염기성 아미노산들로 구분됩니다. 반면 펠리스카투스는 글루타민산, 아스파라진산 그리고 글라이신이 위치합니다. 음전화를 띠는 산성 아미노산들이며 마지막 379번 자리의 글라이신은 중성 형태입니다. 이로부터 인간의 감칠맛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산성 아미노산은 고양이의 활성 중심자리에 들어맞기에는 같은 음전화성 전화로 결합이 어려워 고양이에게서는 활성이 없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차이는 대표적인 인간 감칠맛 분자인 MSG를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G, 즉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는 음전화성을 갖는 아미노산 분자입니다. 인간에게는 수용체에 결합해 감칠맛을 느끼게 하지만 고양이에게서는 작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25마리 고양이를 대상으로 시행된 맛 테스트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MSG 등 감칠맛 분자가 용해된 물그릇들에 대한 선호도 확인으로부터 고양이는 MSG에 대해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동일한 분석을 다양한 아미노산들에 대해 수행한 결과 고양이의 혀는 히스티딘에 대해 가장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전화를 떼는 히스티딘은 170번과 302번 자리에 결합하기 좋은 형태였죠. MSG 등 아미노산 외에도 감칠맛을 느끼도록 하는 핵산 분자들에 대해서도 수용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특히 호모사피엔스에게는 라이신, 펠리스 카투스에게는 글라이신이 위치했던 379번 자리에 관여합니다. 단일 핵산 처리, 그리고 감칠맛 증폭이 가능한 알라닌과의 혼합 처리로부터 특이한 점이 관찰됩니다. 육각형 고리와 오각형 고리가 연결된 골격 구조의 퓨린 분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한 감칠맛 선호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덴인과 구아닌, 그리고 이노신과 잔토신 모두에 대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육각형 고리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피리미딘 분자들인 사이토신과 우라신은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히스티딘이 풍부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풍부한 히스티딘이 빠르게 부패하며 독성분자인 히스타민으로 변하기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등어를 섭취하면 고등어 중독이라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고양이 역시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고등어의 구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동물계, 척삭동물문, 조기여강, 고등어목, 고등어과, 고등어 속에 해당하는 어류입니다. 참치는 무엇일까요? 흔히 참치라 불리는 다랑어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조기여강, 고등어목, 고등어과의 다랑어 속입니다. 구분상 다랑어들은 고등어와 같은 분류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칠맛 분자인 이노신 1인상과 히스티린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성의 고양이 간식인 이나바사의 제품인 차오츄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츄르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마구로라 쓰여있듯 참치를 사용합니다. 성분표를 살펴봐도 가장 앞 핵심 원료는 참치 추출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리사삼이라 써있는 닭가슴살에도 히스티린이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노신 1인상은 확실히 풍부합니다. 이노신 1인상은 그 자체로 특별한 맛이나 향을 갖진 않지만 감칠맛을 결정합니다. 닭 육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참치를 좋아하는 것은 미각 수용체상 당연한 결과였으며 그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양이는 인간과 달리 단맛이나 MSG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특별한 종류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고양이의 식욕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 혀는 퓨린 계열 핵산 그리고 아미노산인 히스티린에 강하게 작용하며 고등어과 어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